그 내일부터는 또 생업에 충실해야 되니까 내일부터는 또 녹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나가야 또 이제 다음 주 주말에 나가야 또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후 4시 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제2차 세계대전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1944년 5월부터 1945년 3월까지 해밍웨이는 런던과 유럽 등지에 머물렀다 런던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해밍웨이는 당시 타임에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던 메리 웰시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된다 여기서도 또 이제 또 여자를 만나게 된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런던에서도 쿠바에서도 여자를 만나는데 마사는 교통사고로 뇌진탕에 걸린 해밍웨이를 찾아 런던에 도착했지만 해밍웨이가 기자 전용으로 나오는 비행기표를 얻는 것을 도와주지 않아 폭발물이 실린 배를 타고 대서양을 힘겹게 건너와야만 했다 해밍웨이가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사는 해밍웨이에게 이혼 요청을 하였고 자신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말을 전하게 된다 해밍웨이는 1945년 3월 쿠바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사를 보았고 같은 해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였다 그 와중에 해밍웨이는 메리 웰시와의 세 번째 만나면서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부탁한다 그러니까 런던에서 또 새로운 여자가 생겼으니까 이미 기존의 해밍웨이와 기존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여자는 또 이혼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너가 런던에 가서 또 다른 여자를 봤어? 그러면 우리 이혼하자 해가지고 해밍웨이 부인이 이혼을 한 거죠 해밍웨이는 이걸 봅시다 이걸 보면 1944년 독일에서 찰스 랜헴인과 함께 찍은 사진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찰스 랜헴인이라는 거죠 이후 해밍웨이는 폐렴에 걸리게 된다 이게 이제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는 머리에 큰 붕대를 감춰 노르망디 상륙에 취재를 하러 간다 평론가 메이어서에 의하면 군 당국은 해밍웨이를 중요한 짐 정도로 여겼으며 해안가로 가는 것을 금지하여 상륙정에서만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노르망디에서도 이제 취재하러 갔던 거죠 이제 종군기자로 여러분들 전쟁이 나면 종군기자들이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군기자들이 또 많이 죽습니다 이 전쟁 털을 누비면서 이제 취재를 하기 때문에 이때 해밍웨이는 머리에 이제 붕대를 감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취재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에서 군 장교육들이 해밍웨이를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총알이 핑핑 비오듯 날아오고 이런 급박한 전시 상황에서 멀쩡한 사람이 왔으면 그나마 덜하겠는데 이미 뭐 어딜 부상을 당했는지 머리에 붕대를 한 사람 왔거든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거죠 7월 말 해밍웨이는 찰스 T.D.N. 대령이 이끄는 제23 보병연대 예하에 배속된다 이후 해밍웨이는 파리 외각 랑부 예의 민병대의 사실상의 지도자가 된다 폴포셀은 이에 대해 특파원이 부대를 이끄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밍웨이는 큰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평화했다 실제로 이는 제네바 협약 위반 사항이었으며 그렇죠 그리고 종군 기자라면 기자적인 취재 활동에만 충실이 되는데 종군 기자가 부대를 통솔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해밍웨이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8월 25일에는 파리 해방 현장에 투입된다 파리에서 해밍웨이는 메리 웰시와 함께 실비아 비치와 파블로 피카소를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는 거투르드 스타인을 용서하게 된다 그의 연말에는 휴르트겐 숲 전투에서 상당히 큰 전투를 목격한다 1944년 12월 17일에는 해밍웨이는 좋지 못한 몸 상태도 불구하고 벌지 전투를 취재하기 위해 룩셈부르크로 직접 떠난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렌헴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으며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된다 일주일 후 퇴원하였지만 전쟁은 거의 끝나간 상태였다 1947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용맹함을 인정받아 동성훈장을 수상한다 이 동성훈장이라는 것은 미국 군사조직의 일원들에게 영웅적인 업적, 영웅적인 봉사, 공로 또는 전투지역에서 칭찬을 만한 공헌으로 수여되는 미국의 훈장이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주는 중요한 훈장 중 하나였던 동성훈장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 해밍웨이가 용감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은 되도록 전투가 벌어지면 전투에 징집되지 않으려고 빠지려고 이런 가전수단을 쓰는데 일부러 자원을 해서 2차 대전도 참전을 하고 물론 전투병으로 참전한 것은 아니고 취재 기자로서, 종군 기자로서 참전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방금 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종군 기자들도 많이 죽거든요 어쨌든 해밍웨이의 행동은 용감한 행동이라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쿠바와 노벨상, 해밍웨이는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쿠바에 머무르는 동안 스스로 말하길 작가로서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1946년에는 메리 웰시와 결혼한다 결혼 5달 이후 메리는 자궁외 임신을 하게 된다 전쟁 직후 수년간 해밍웨이 일간은 수많은 사고와 건강 문제를 겪게 된다 1945년 교통사고를 당해 해밍웨이는 무릎을 크게 다치고 이마에는 또 다른 흉터가 생겼다 메리는 스키를 타다가 오른쪽 발목과 인쪽 발목을 차례대로 다쳤으며 1947년 교통사고에서는 패트릭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된다 해밍웨이는 그의 친구들이 점차 세상을 떠나게 되자 큰 우울감에 빠진다 1939년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와 포드 메덕스 포드 1940년 스콧 피즈 제롤드 1941년 셔브드 앤더슨과 제임스 조이스 1946년 코토루스 스타인 1947년에는 맥스웰 퍼킨스가 사망하였다 이렇게 지인들이 차례로 사망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해밍웨이는 심각한 두통과 고혈압 비만 심지어 당뇨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는 일련의 사고들과 과한 음주로 인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946년 1월 그는 800여쪽에 이르는 장편소설인 에덴이 동산을 쓰기 시작하여 그의 6월에 작업을 마친다 또한 전후기간 동안 대지, 바다, 하늘 이라고 잠정적으로 이름 붙인 3부작을 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주변 환경과 건강으로 인해 이 작업은 정체되었다 이거는 이제 쿠바이아는 필라호 내부 침실에서의 해밍웨이 아마도 이것이 요트인 것 같아요 개인 요트 개인 요트에서 촬영한 것 같습니다 1948년 헤밍웨이와 메리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 베니스에서 몇 개월간 머무른다 그곳에서 헤밍웨이는 19살 소녀 아드리아나 이반치와 또 사랑에 빠진다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해밍웨이가 해밍웨이와 메리가 부부관 관계인데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베니스 베니스는 이태리잖아요 이태리 베니스에서 몇 개월 머물렀는데 그 베니스에서 또 이제 19살 소녀 아주 그러니까 꽃다운 아가시죠 아드리아나 이반치와 또 사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랑에 빠지는 것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내가 별명이 속담박사잖아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런 우리나라에 전래된 내려오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밍웨이가 아무리 여자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녀도 여자가 노, 노 이렇게 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밍웨이가 프로포즈를 하고 쫓아다니면 여자도 오케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손바닥이 맞춰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해밍웨이가 쫓아다닌다고 한들 여자가 싫다고 자꾸 기필하면 손뼉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밍웨이가 프로포즈를 하고 쫓아다니면 여자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이 맞춰서 손뼉이 쳐지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 내 나이가 70이 내일 모레가 70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여자를 봐도 프로포즈 안 합니다 수쿠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었잖아요 내 자신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뭐 돈도 많이 벌지 벌어놓지 못한 주제에 나이는 내일 모레가 70인데 여자들한테 프로포즈 하던 귀뽕맹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여자들한테 프로포즈만 할 겁니까 아니 내가 30살 40살 30대 40대 그때도요 여자들한테 프로포즈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전부 여자들한테는 노 노 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자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녀도 여자가 언제나 노를 이의치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일 모레가 70인데 계속 여자들한테 프로포즈 한다? 죽을 때까지 여자들한테 프로포즈만 할 겁니까? 그래서 난 이제는 정말 프로포즈 안 합니다 그랬던 걸 말씀드립니다 해밍웨이 이런 플라토닉 사랑은 강건로 숲속으로의 영감을 준다 이 소설은 쿠바에서 메리와 다투는 와중에 작업하여 1950년에 출판되나 평론가들로부터 혹평을 받게 된다 이듬해 강건로 숲속으로의 실패에 화가 난 해밍웨이는 8주 동안 노인과 바다의 초고를 지필했다 그는 이에 대해 내가 써 내려갈 수 있는 작품 중 최고였다고 스스로 평했다 이 노인과 바다는 이달의 도서에 선정되었으며 해밍웨이는 세계적인 작가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1952년 5월에는 퓰리처상을 수상했으며 두 달 뒤 해밍웨이는 두 번째 아프리카 여행을 떠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말이죠 이때 해밍웨이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만 해도 사실 평범한 미국인들은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하고 죽은 해외여행을 일생 동안 한 번도 못하고 죽은 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의 평범한 이 밑바닥 소민들은 한 푼이 아쉬운 소민들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두를 갔다고요 그런데 해밍웨이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쿠바에 갔다가 파리에 갔다가 이태리에 갔다가 스페인을 갔다가 이번에는 또 아프리카 여행을 떠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밍웨이가 글을 써서 물론 글을 써서 유명해지니까 이름도 떨쳤겠지만 유명 작가로서 이름도 떨쳤겠지만 수입도 많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입이 풍족하니까 돈벌이가 풍족하니까 이렇게 여러 곳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자와 연애질이 벌어지는 거예요 1954년 아프리카에서 해밍웨이는 두 차례 비행기 사고를 겪으며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된다 그는 아내 메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벨기에용 콩고 상공을 나르는 관광용 경비행기를 빌리게 된다 멋진 폭포를 관람하고 돌아오던 중 비행기가 버려진 전신주에 부딪혀 추락하고 만다 비행기가 경비행기를 타고 폭포를 관광지 폭포를 관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버려진 전신주와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비행기가 추락했다 해밍웨이는 머리를 다쳤으며 메리는 갈비뼈 두 개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다음 날 엔테베이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다른 비행기가 올라왔지만 해당 비행기는 이륙 직구 폭발하여 해밍웨이는 심각한 화상과 뇌진탕을 입게 된다 이 사고로 뇌척수액이 흘러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다 첫 번째 사고 소식만을 들은 기자들은 해밍웨이 보고 소식을 보고하였지만 해밍웨이는 무사히 엔테베에 도착하여 자신이 보고 기사를 읽으면 몇 주간 회복하게 된다 이런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2월에는 패트릭과 메리와 함께 낚시 여행을 떠나려 하지만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성격이 성급해지며 쉽게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불행하게도 산불을 만나 다리와 상체 앞부분, 입술, 왼손과 오른팔에 3도 화상을 입게 된다 수개월 후 베니스에서 메리는 친구들에게 해밍웨이 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척추 디스크 두 개의 손상, 간과 심장파, 대단하네요 척추 두 개가 손상이 됐다,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간과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이건 참 심각한 부상이죠 어깨 탈구, 두개골 손상, 어릴 적부터 일생 대부분을 술로 간신히 버텨왔던 해밍웨이는 사고 직후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 술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해밍웨이는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해밍웨이는 가는 곳마다 여자들하고 연예지를 벌렸는데 그것만 해밍웨이가 유명했던 것은 아니고 글 쓰는 거, 연예지라는 거, 그것만 해밍웨이가 재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해밍웨이가 이렇게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뭐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다가 뭐 종군기자로 참가했다가는 또 머리에 부상을 입었는지 이 머리에 큰 붕대를 이루고 붕대를 감은 상태에서 종군기자 생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파리에서는 무슨 화장실에서 무슨 이걸 당겼는데 이 천장이 떨어지면서 또 거기서도 부상을 입었다리고 하여튼 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부상을 입습니다 해밍웨이가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가는 곳마다 여자도 생기고 가는 곳마다 부상을 입게 된다 이런 얘기죠 1954년 10월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 그는 언론에 칼 샌드버그, 카렌 블릭센, 버나드 베렌슨이 상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의례적으로 말했지만 결국 수상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아프리카에서 사고 이후 후유증을 계속 겪던 해밍웨이는 스토크 콜롬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이 때문에 시상식의 불참왕만 해밍웨이는 다음과 같은 수상소감을 서면으로 대신 전달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네요 대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노벨상을 받고 굉장히 기뻐했다 노벨상금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가 된답니다 여러분들 10억이라면 거액이잖아요 작가로서 글을 쓴다는 것은 최상의 상태에서조차 고독한 삶입니다 단체나 조직은 잠시나마 작가들의 고독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작가의 글을 향상시켜줄지는 의문입니다 작가는 고독에서 벗어나면서 명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흔히 작품의 질은 퇴부하기 마련입니다 작가는 혼자서 글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훌륭한 작가라면 영원한 고독 또는 영원한 고독이 주는 결핍과 매일매일 부딪혀야 합니다 이렇게 노벨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을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고독한 형입니다 아주 그런 얘기죠 진정한 작가에게서 매 작품은 성취감을 뛰어넘어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다시 시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없거나 혹은 다른 이들이 시도했거나 실패한 무언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때로 행운이 따르게 되면 그는 성공할 것입니다 1955년 말부터 1956년 초까지 해밍웨이는 계속 몸져누어 있었다 의사는 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음주를 멈춰야 한다고 했으며 처음에는 그 조언을 달았지만 이후에는 결국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부상을 입었으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을 한다면 해밍웨이는 골병을 입은 것이죠 골병 여러 번 부상을 당해가지고 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가지고 몸이 골병이 들은 거죠 1956년 10월에는 유럽으로 되돌아가 소설가 피오 바라하를 만났다 지병이 있었던 바라하는 해밍웨이를 만난 몇 주 후 세상을 떠났다 여행 중 해밍웨이는 다시 병이 도졌으며 고혈압, 간질환 등 간질환, 동맥경화 진단을 받았다 1956년 11월 파리에 머무른 동안 해밍웨이는 해밍웨이는 1928년 리츠 호텔에 보관했다가 까맣게 잊고 있던 트렁크를 떠올리게 된다 다시 되찾은 트렁크 속에는 파리에서 쓴 여러 원고들이 들어있었는데 이에 고무된 해밍웨이는 1957년 초 쿠바로 되돌아가 해고록 움직이는 축제를 다듬기 시작했다 1959년 무렵까지 해밍웨이는 지필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움직이는 축제의 지필을 마치고 여명의 진실을 20만 작가량 쏜 내려갔으며 에덴의 정원의 한 장을 마무리하며 동시에 해류 속의 섬들도 작업을 진행하였다 마이클 레이놀저는 이에 대해 이 시기에 해밍웨이는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상태로 인해 결국 우울증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핑카 비히아의 방문객과 여행객들이 많아지자 언짢아진 해밍웨이는 아이다 호로 이사를 가르는 것을 고려하였다 결국 1959년에는 쿠바를 떠나 케첨 외곽에 비구두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을 구매하였다 당시 쿠바에서는 카스트로 정권에 의해 바티스타가 축출되었고 이에 대해 해밍웨이는 매우 기뻤다고 밝혔다 해밍웨이는 팜플로나와 아이다호를 계속 오고 왔으며 1959년 11월에는 쿠바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듬해 카스트로 정권이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소유한 자산을 국유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쿠바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1960년 7월 25일 해밍웨이는 이때를 끝으로 아바나이 은행금 금고에 예술품부와 원고를 남긴 채 쿠바를 떠나게 된다 1961년 피그스먼 침궁 이후 핑카 비히아는 쿠바 정부에 의해 강제 수용되었다 당시 핑키 비히아에는 해밍웨이가 보유 중이던 4천에서 6천 권 정도 되는 가량의 서적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해밍웨이 사후 케네디 대통령은 메리로 하여금 쿠바를 방문하여 카스트로를 만날 수 있게끔 추산했으며 핑카 비히아를 영구히 기정하는 대가로 해밍웨이 그림 및 작품을 환수했다 23번은 경과했습니다.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쿠바와 미국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을 때죠 그런데도 해밍웨이 때문에 미국과 쿠바에 여러 가지 교류하는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다호와 자살 1950년 동안 해밍웨이는 움직이는 축제를 계속 집회를 하였다 1959년 중반에는 라이프의 의리를 받아 투에 대한 기사 작성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다 라이프에서는 만자가량의 분량을 원했지만 해밍웨이 원고는 그를 쓸수록 길어져만 갔다 그를 도저히 다듬을 수가 없었던 해밍웨이는 쿠바를 방문하여 A.E. 호전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 호전호의 도움으로 잡지에는 4만자 분량이 그리 실렸으며 13만자에 따르는 전체 글은 위험한 여름으로 출간되었다 호전호는 해밍웨이 모습이 매우 정돈되지 않고 혼란스러워 보였다고 말한 점에서 해밍웨이는 점점 정신력을 잃어갔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시력 또한 급격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해밍웨이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해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정신병 쉽게 말해서 정신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신병에 걸렸다고 할지 하여튼 그래서 정신도 예전고 같지 않고 사고력도 예전고 같지 않았고 시력, 시력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나빠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이다 호주 피거부 인근 실버 크리크에서 조류 사냥 중 찍은 사진이다 왼쪽부터 해밍웨이, 바비 피터슨, 게리 쿠퍼 그러니까 이게 맨 왼쪽이 해밍웨이, 중간에 여자가 바비 피터슨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게리 쿠퍼 그렇습니다 구발을 마지막으로 떠난 이후 해밍웨이는 뉴욕시 아파트에 작업용 작은 사무실을 차렸지만 곧 떠나게 된다 이후 라이프로부터 의뢰받은 표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혼자 떠났다 며칠 뒤 해밍웨이가 위독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아내 메리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크게 놀란다 해밍웨이는 메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남겼다 오보이다, 마들리드로 향하는 중, 사랑하는 파파로부터 그러나 실제로 해밍웨이는 심각하게 아팠으며 스스로도 자신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생각하였다 외로움을 느낀 해밍웨이는 며칠을 침대에 누워 고독에 잠겼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해밍웨이는 1960년 10월 라이프에 실린 위험한 여름의 첫 회의 분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10월 스페인을 떠난 뉴욕으로 향한 해밍웨이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파트를 떠나기를 거부하였다 메리는 해밍웨이를 아이다호로 데려가는 중 기차에서 의사 조지 세이비어스를 만나게 된다 이 시기 동안 해밍웨이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 염려했다 세금 문제와 더불어 자신이 쿠바 은행 금고에 남겨둔 원고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에 사로잡혔다 결국 편집증적인 증상까지 보인 해밍웨이는 FBI가 자신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든다 해밍웨이 사후 FBI가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중 해밍웨이가 쿠바 연안에서 필라호를 이용하고 쿠바에 고정한 것을 이유로 실제로 FBI가 해밍웨이를 감시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해밍웨이가 자꾸 자기를 감시하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밍웨이가 정신 상태가 정신병이라는 게 그런 시초라서 해밍웨이가 이렇게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해밍웨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FBI가 실제로 해밍웨이를 감시했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쿠바에 쿠바라는 건 공산국가잖아요 미국 바로 턱 밑에 있는 작은 공산국가인데 쿠바에 가서도 생활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FBI로부터 감시의 눈치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1961년 FBI 용원이 쓴 문서에 따르면 FBI는 해밍웨이가 해당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사실까지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어떤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FBI가 체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밍웨이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세이비어스의 이름으로 진료받았다 메이어서에 의하면 해밍웨이 치료는 극비에 붙여졌지만 이후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60년 10월에는 15번 가령의 전기경련 요법을 받았으며 1961년 1월에 퇴원하였다 레이놀저는 해밍웨이 열 번째 ECT 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로체스터의 의사진들은 리서핀과 리탈린 과다 복용에 의해 정신상태가 나빠진 것이 이라고 추측하였다 1961년 1월 13일 로체스터로 해밍웨이를 방문한 호천호는 수축해진 그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 자리에서 해밍웨이는 호천호에게 나 자신이 중심이나 다름없는 기억을 지우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고통스러운 치료에 대해 토로하였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니까 살아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병문안을 온 지인한테 호소를 했다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랬다는 거죠 해밍웨이는 퇴원 3개월 뒤인 1961년 4월에는 쾌첨으로 되돌아왔다 어느 날 아침 메리는 해밍웨이가 샷건을 손에 쥔 채 부엌에서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메리는 세이비어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그는 해밍웨이에게 진정제를 놔준 뒤 선밸리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결정했다 이후 세이비어스와 함께 해밍웨이는 로체스트를 다시 방문하여 세 차례의 ECT 치료를 다시 받았다 해밍웨이는 6월 말 퇴원하였으며 6월 30일에 쾌첨으로 되돌아왔다 이틀 뒤인 1961년 7월 1일 아침 해밍웨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산탄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니까 이제 1961년 7월 2일 아침에 해밍웨이는 자신이 평소에 아끼던 산탄총 이것이 아마 공기총의 일종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산탄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자살했다는 거죠 해밍웨이는 자신이 총기를 보관하고 있던 지하창고를 연 뒤 단골이었던 에버크롬비 비치에서 구매한 더블 배를 산탄총을 사용하였다 이를 목격한 메리는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와 집을 정리한 뒤 장례식을 치렀다 메리는 기자들에게 자살이 아닌 사고였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아내가 해밍웨이 아내인 메리가 해밍웨이가 자기 손으로 자기 몸으로 총을 쏘는 걸 자살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아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총을 가지고 자살하는 걸 보자마자 아내가 충격으로 쓰러졌다가 그 해밍웨이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그제서야 남편의 장례식을 정신을 차려가지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리는 기자들에게 자살이 아닌 사고였다고 말했는데 버니스 커튼은 이에 대해 의도된 거짓말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표했다 사고 이후 5년 뒤에서야 메리는 해밍웨이가 스스로 목숨을 거둔 것임을 인정했다 처음에는 이 아내가 해밍웨이 아내가 우리 남편은 자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 남편은 자살했다 이것은 자살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4번을 경고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해밍웨이 장례는 캐첨에서 카톨릭 의식에 따라 치러졌으며 장례식에 방문한 친지와 가족들 모두 해밍웨이 죽음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장례 이후 해밍웨이는 캐첨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해밍웨이 만련 모습은 똑같이 권총으로 삶을 마무리한 그의 아버지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해밍웨이의 아버지도 권총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총 자살한 그 아들인 그 아버지의 아들인 아들 해밍웨이도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권총 자살했다 아버지의 클레런스 해밍웨이는 유전적으로 철분이 체내의 과잉 흡수 및 축적되어 이로 인해 여러 신체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혈색소 침착증을 앓고 있었다고 알려지는데 1991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해밍웨이 역시 1961년 초경에 혈색소 침착증 진단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해밍웨이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 질환으로 인한 유전적인 문제를 알았던 것으로 추적된다 해밍웨이 여동생 어설라와 남동생 레스텔러 역시 그의 사후에 차례대로 자살로 생을 떠났다 참 그러니까 이게 자살이라는 것이 하나의 유전처럼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해밍웨이의 아버지도 자살했지 그 아들인 해밍웨이도 자살했다 그리고 해밍웨이 여동생인 어설라 또 남동생인 레스텔도 자살했다 아버지도 자살 아들도 자살 그 아들의 여동생도 자살 남동생도 자살 아 참 이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살이 아주 유전적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밸리 북쪽에 위치한 기념회는 해밍웨이가 세상을 떠난 친구를 위해 수십 년 전에 쓴 수도문이 아래와시 담겨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아이다 호주 선밸리에 위치한 해밍웨이 기념이라는 겁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을을 살아였다 미루나무 잎사귀는 노랗게 물들고 그 잎사귀는 송어가 험치는 개우리를 떠내려가며 높은 언덕 위로는 바람 한 점 없는 푸른 하늘만 있구나 이제 그대도 자연의 하나로 영원히 남기를 자연의 하나로 영원히 남기를 나우 히웰 비어 파트 오브 템 포에버 엔드 오브 더 히엘즈 더 하이 블루 윈드리스 스키스 스카이스 스키인지 스카이스 인제 하여튼 뭐 언덕에 언덕에 그 높은 푸른 하늘을 푸른 하늘과 바람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38분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이제 내가 방금 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다음 주나 가야 녹화가 있어요 평일 날에는 내가 생업에 열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이 문체에 여기서부터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